한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물을 잘 이해하고 물을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물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관리와 수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백투에덴 8가지 치료법 중에서 드링킹 워러 이 물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물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비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70% 정도가 바로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 몸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로 가득 찌들어 있는 이 70%의 물을 신선하고 양질의 물로 다시 공급해주고 이미 더러워진 물들을 잘 배설시켜주는 이런 수치료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비만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이것이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물을 하루에 6잔 내지 8잔 아주 신선한 물을 마셔주는 것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물이 몸 속에 축적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신선한 물을 잘 마셔주면서 빨리 그 노폐물들을 배설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에 6잔 내지 8잔을 마시라고 그러는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대소변으로 물이 한 1.6리터 정도 빠져나갑니다 또 땀으로 0.5리터 정도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0.5리터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0.5리터 합계 한 3.1리터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 속에 한 번 들어온 노폐물은 물과 함께만 배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몸 속에 70%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3.1리터의 물을 새롭게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 속에서는 수분 섭취의 경로를 보면요 첫 번째 음식물과 함께 수분이 한 1.5리터 정도 들어옵니다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신진대사 과정에서 H2O 물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한 0.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물로 마셔줘야 되는 양은 한 1.5리터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대략 하루에 200cc 컵으로 한 6잔 내지 8잔 정도를 마셔주어야만 내 몸 속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다 그날그날 배설시켜주고 그때 빠져나간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언제나 나는 신선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셔주지 못하면 내 몸 속에서 발생한 노폐물들이 여기저기 세포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고 그 노폐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물 때문에 물만 마셔도 에너지가 제대로 대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몸이 붓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언제 마시면 좋을까?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에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물을 마셔주면 위산이 희석이 되면서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밥 먹기 직전에 물을 바로 마셔주면 그 물이 위산을 또 희석을 하면서 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내 몸에 필요한 물들을 충분히 공급시켜주는 방법은 보통 위장에서 음식은 이 위산이 음식을 소화시켜주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마셔주면 되겠고 그리고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30분이면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기 전 30분 전까지만 마셔주면 이 물이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몸의 세척제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을 이렇게 6잔 내지 8잔 공복에 충분히 마셔주면 왜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 아메리칸 케미칼 소사이어티 저널에 2010년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48명을 대상으로 5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식사 전 한 30분 전에 두 컵의 물을 마시게 했더니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물을 이미 마셨기 때문에 공복감이 사라지고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5칼로리 내지 90칼로리 정도로의 음식을 덜 먹어주는 이 물이 바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사람들은 배고픈 증상이 덜 느껴지면서 폭식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음식을 덜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리널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저널에 2003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물을 마시면 체온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500ml의 물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500ml의 물을 마신 그룹은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물을 마시고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100키로줄리의 열이 몸속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셔줬을 때에 우리 몸속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모든 세포가 물을 마시면서 아주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몸속에서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기초대사율을 30% 정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대사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 몸속에서 세포들이 살만 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잘 많이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안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운동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을 6잔 내지 8잔 정도 잘 마셔주면 이렇게 몸의 체온이 증가가 되고 또 이 기초대사율이 30% 정도나 증가가 되면서 이 에너지를 잘 소비하면서 다이어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비스티 2011년 10월호 전월에 발표되기를 21명의 과체중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체중 1kg당 10ml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더니 기초대사량이 25%나 더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모든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머리가 뻐근해지면서 이 두늬도 잘 회전이 되지 않느냐 하고 모든 세포는 아주 지치고 또 파김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생긴 젖산도 제대로 배설이 되지 못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게 될 때에 이런 노폐물들이 잘 배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 기초대사율이 한 25% 정도 증가가 되는데 그 효과가 40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만 이렇게 충분히 마셔주어도 1년에 물 마시는 것 가지고 1.2kg의 비만에 쌓여있는 지방질을 빼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되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증 환자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있죠 이건 아주 잘못된 낭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그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신뢰하시고 물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비스티 2008년도 11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25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1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서 12개월 동안 꾸준히 추적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물을 충분히 마셔준 사람들은 3kg의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kg 빠진 체중이 요요현상 없이 12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사실까지 밝혀내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오비스티 2011년 2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물을 잘 마셔주면 기초대사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 40세 정도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BMI가 25에서 40 정도 나가는 좀 뚱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식사하기 30분 전에 500ml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니까 3번을 마시게 했죠 물을 조금 많이 큰 컵으로 2컵을 밥 먹기 30분 전에 마시게 했더니 12주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2kg의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살만 나면서 아주 활동력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기초대사율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잠만 자도 숨만 쉬어도 그냥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2kg이 그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가지고 빠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투에 대한 다이어트는 물만 마시는 물 다이어트도 아니고 햇볕만 바라보는 햇빛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8가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물 하나만 마셔도 2kg가 빠지는데 이제 휴식요법 또 운동요법 영양요법 이 모든 것을 다 8가지 종합적으로 하게 될 때에 절대로 요요현상이 없이 이 비만을 근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임상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서 오늘 드링킹 워러 물을 잘 마시면서 우리가 이 세포가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세포로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세포만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세포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수를 또 마셔야만 됩니다 요한봄 4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생수를 마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이 속에서부터 가슴이 시원해지고 정말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부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할 때 꼭 한 가지 더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장 청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전보다도 칼로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들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배설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장 청소와 함께 이 노폐물들을 배설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가 레몬을 타서 그것으로 이제 입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이 장 속으로 주입시키면서 그 노폐물들을 빨리 배설시키는 레몬 장 청소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이 노폐물들을 빨리 배설시키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이 구멍 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장 누수 증후군이라 얘기를 하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안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영양분이 흡수를 해야 되는 소장의 소장세포와 소방벽세포가 틈이 벌어지면서 영양성분만 육모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틈이 생기면서 노폐물들과 독소들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이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장이 이제 틈이 생기면서 결국은 육모가 독소로 인해서 다 망가지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영양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바로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노폐물들은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장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뇌독소 반응이 생깁니다 독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 독소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백혈구가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이제 뇌세포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 버리면 그 뇌세포가 녹슬어버리고 결국은 치매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데 그 치매도 결국은 이 장이 새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장이 구멍이 나면서 그곳에 독소가 침입을 하고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각종 알러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이 면역세포 중에서요 70% 이상이 내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많은 이 독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 부대가 많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독소가 스며들어오고 있으니 이 면역세포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민반응 현상으로 알러지나 또 여러 가지 계통의 바로 이런 알러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장이 새는 사람들에게 자가 면역 계통의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새 들어온 독소가 면역세포와 딱 하나가 돼버리면 항원, 항체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 면역세포가 항원, 항체가 달라붙은 부분들을 공격을 하면 바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계통의 질병들이 생깁니다 이 눈에서 그런 공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신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어떤 부위이냐에 따라서 류마티스, 질병, 전신성, 홍반성, 질병, 류마티스, 관절념, 크론시, 질병, 대장염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장이 새기 때문에 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노폐물과 독소로 뒤덮여 있으면서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장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 청소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레몬 장 청소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녁에 이제 이 레몬 장 청소는 좀 단식이나 아니면 녹즙이나 이렇게 마시면서 밥을 먹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이 레몬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보면요 고위 재래식 관장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레몬이 한 번 할 때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지가 좀 한 두 뭉치 정도 있어야 되겠고 물이 주변으로 흐르지 않게 두꺼운 비닐봉지, 비닐호 장판을 하나 깔아 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복에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레몬 두 개를 손으로 꽉 짜서 물 두 컵에 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두 컵을 마십니다 레몬은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면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살균해주고 소독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내지 6분이 지난 다음에 1500cc의 뜨뜻미지근한 물을 이 관장기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두 개 짜 넣고요 이제 이 관장을 하는데 먼저 왼쪽으로 누워야만 됩니다 왜 왼쪽으로 누워야 되는가 하면 이 장의 구조가 왼쪽으로 하행결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를 땅에다가 댔을 때 직장으로 들어간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곳까지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물이 장으로 잘 스며들어갈 수 있는 자세는 왼쪽 다리는 쭉 펼치시고 오른쪽 다리는 끌어당겨 가슴에다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관장기 끝에다가 윤활제를 바르시고 그리고 한 7cm 내지 10cm를 입을 벌리고 살살 밀어 넣습니다 그때 이 관장기 호수를 딱 꺾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관장기가 한 10cm 정도 호수가 직장소로 들어갔다 싶으면 입을 벌리고 관장기 호수를 열어주면서 살살 스며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물이 다 들어가게 하면 처음에는 끝까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멈췄다가 변을 보시고 다시 1500cc를 몇 번에 나누어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한 사람은요 빨듯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한 7분 정도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몸을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제 한 번씩 엎어주시면 이 장의 이쪽 저쪽이 잘 소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을 보시면 장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이 있고요 이제는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특별히 물을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은 따뜻한 물을 이제 외부적으로 물과 함께 내 몸에 적용을 시키면서 내 몸의 체온을 증가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35도 이하의 저체온증일 때에 기초대사량이 12%가 감소가 됩니다 면역력은 30%가 감소가 됩니다 체온이 1도시 상승되면은요 에너지 소비는 15%가 증가가 됩니다 체온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요 근육세포에서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15% 에너지가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질이 잘 태워지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체온을 한 1도시 정도 올려줄 때에 지방연수율이 높아지면서 이 살을 빼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신욕이 좋습니다 반신욕의 온도는 41도시가 가장 좋습니다 41도시는요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41도보다 높아져 버리면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면서 이 체중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면서 지방질을 연소시키는 데는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41도 정도 되는 온도에 배꼽 아래까지 몸을 담궈놓는 반신욕을 하게 될 때에 체온이 증가되고 체온이 증가되면서 기초 대사율이 증가가 되면서 지방연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신까지만 따뜻한 물에 41도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이 또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니까 체온이 증가가가 되고 체온이 증가가가 되니까 기초 대사량이 증가가 되면서 에너지가 잘 소비가 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체온도 증가시키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배설시키면서 세포가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도록 유지시켜주면 세포, 세포마다 기초 대사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결과 몸속에 축적된 지방지방질들이 잘 연소가 되면서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너무 살이 빠지지도 않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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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